어디 봐. 네, 해야 되겠다. 네, 해야 되겠다. 하이라 씨한테 얘기해야겠다. 같이 다 하세요. 내가 가까이, 내가... 한 번 볼게. 잘생긴 얼굴. 다른 분들은 보면 실물이 훨씬 좋아요 이러시는데 나는 매번 실물을 봐서 그런지... 튀기가 나요? 어, 화면이 훨씬 나요. 팩트 포켓. 화면이 훨씬 나요. 열 받은. 그런데 동네에서 아시던 엄마들이 어머, 어쩜 두 부부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. 그러니까 그게 웃긴. 나 속상해 미칠 것 같은 거야, 나. 만약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아내 때문에 아내의 우리 사모님의 영향이 큽니다, 지금. 어디 봐봐. 진짜 닮았나. 일로 와봐봐. 닮았어? 인상이 이렇게 눈매가 살짝 닮으신 거 같아. 그거 봐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내가 고약해진 거야, 어머니. 무슨 얘기를 하고 있잖아. 그럼 내 얼굴이 원래 고약해. 그래. 자, 시청자 여러분. 어떻습니까? 깨끗해졌죠, 깔끔하게. 예뻐졌어요. 자, 와이프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.